자아 생존게임 요즘에 이거 잘 마무리가 안된다 일단은 전략을 병력이 있을 때 병력으로 라인을 막고 라인을 밀고 나서 병력으로 라인을 막고 집을 많이 찌어서 인컴을 먼저 늘려놓은 쪽으로 할겁니다 약 50일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퇴.. 뭐야 발리 먼저 짓고 그렇게 수비 먼저 하지 말고 좀 더 공격적으로 병력 몇기만 갖다두면 어차피 다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대신 돌벽은 이리미리 지워놓는 걸로 합시다 돌벽은 돌이 남아도니까 아닌가? 돌벽도 하지 말자 아씨 하지마 나무벽지요 나무벽 돌벽도 비싸 그렇게 넓은 범위를 테두리 쓰려면 그러니까 일단 집을 먼저 짓는 걸로 하죠 나무벽도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지마 아씨 하지마 쳐들어오는 방향으로만 벽을 짓고 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인컴을 먼저 짓으면 마지막에 인컴은 다 쪄고 테슬라로 영역만 넓혀두면 나중에 타워지는거 금방이니까 갑시다 아주 만족스러운 자리인데 네 돌이 있겠다 아주 훌륭한데 아이고 심지어 여기가 막혔네 또 시작부터 이렇게 행복한 이것은 꿈의 도시입니까? 네 그렇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통해 수술 해결해 상대 흥 공유되어 요청 아잇 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 지금 일찍 못가잖아 지금 그치? 목재 식량 좀 달라고 그러고 나무랑 돌은 캐니깐 차례 집을 더 늘리고 다사치면 많이 지었지 이제 목재도 올리고 목재는 한 바퀴 둘러서 갈 거니까 여기서 가고 여기서 갑시다 이렇게 이렇게 저기까지 가면 될 거 같아 유니 안 죽기 조심만 하면은 깨는데 문제 없어요 유니만 안 죽으면 돼 유니만 러너 뛰나 안 뛰나 보고 바로 대응만 해주면은 크게 문제 없이 이거 할 수 있다 식량 여기 사냥꾼 집도 좋은데 뭐... 여기다가 이런 거 좀 지워놓고 오케이 얘 죽으면 안 된다고 얘 죽으면 그때부터 좀 피곤해져 어디에 있는지 다사치면 네 알겠습니다 어브의 집 지워주고 나무 200굴드로 아래쪽도 알겠습니다 아 마음에 안든다 그렇지 실식량이 얼마 되지도 않네 얘네들이 같이 이렇게 숨으면은 솔저가 점수를 다 먹기 때문에 40이 좀 많이 먹었네 점수를 그래도 아 많이 먹었네 점수 분할해서 먹나올래? 알겠습니다 16 식량 그래대들이 그.. 뭐냐 그것만 달면은 부담은 덜한데 베트랑,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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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이 부족해 테슬라를 먼저 깔걸 제재소를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데다가 식량 깔아줍시다 그쵸? 3일차 잖아 제재소 하나 더 올리고 10나무가 가능하네 20나무 괜찮죠 그쵸? 요것도 지워주는데 좀 바꾸셔야 농지를 조금 더 확보할 것 같은데 그쵸? 녹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해야지 여긴 이제 요거 지워줘도 되고 그쵸? 그렇다고 이런 걸 가는 거 하면 안되지 제일 중요한 건 기체 방어가 먼저니까 묵제 공방 먼저 가죠 묵제 공방 먼저 묵제 공방 먼저 여기다가 가죠 그쵸? 저거 두구 두구 볼 건 아니죠? 정보가 더 째서 식량 더 확보해 주구 What? Oh, here we go again. I hope you're not wasting my time. 나무 들어오면은 채, 채석장 올리고 여기다 가야 그나마 좀 여기 녹취에서 식량을 좀 더 확보하지. 농장 안 들어갈 간격이니까 여기가 지금 지금은 나무 들어오는걸로 풍차가야 돼요. 잠깐 밑으로 지을거야 그랬다. 그치? 나중에 뿌시고 밑으로 내리지 뭐. 그 다음에 잠깐 할거 없을때는 테슬라 테슬라로 확 넓히고 칩 넣어주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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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업그레이드로 먼저 가자. 돈이 쓸 때 농장 업그레이드만 해도 생각보다 발전이 빨라져서 나무는 이정도면 되겠고 이따가 뭐 채워드 예이버 맞고 나무 덕키에서 나무집 올리든지 하고 채석장 하나 더 올리죠 일단 동결 갈림에는 벽역을 빨리 가서 병력을 뽑아가지고 라인을 막아줘야 되니까 돈은 돈도 부족하고 지금 돈은 이거 부셔서 모으면 돼 철이 부.. 돌이 부족해서 어차피 얘가 돌이 들어가는게 아니라서 아 아 농장 건설 가능했는데 아 농장 진짜 못했잖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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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짚이기 너무 멀리까지 가지 말고 베라칸을 지어주고 야, 아래쪽을 확실히 밀어야겠네 동쪽이랑 자, 아래쪽은 부끄러워요 자, 아래쪽은 아, 아... 조금 더 올라가서 확인해, 직접 봐 자, 병사 뽑고 병사 두개 뽑고 잠깐만 잠시만 오레인저, 와... 여기서 오레인저 5마리 주면 어쩌자 하는거야 와, 정말 행복한데? 와, 정말 행복해 정말 행복해 레인저 팍팍 레인저 팍팍 또 뽑고 말투감정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러면 훨씬 나아졌지 아래쪽은 집도 있는데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다녀, 나무 집 하하하하 한 바퀴 둘로 가만히 있겠는데 나무를 캐지 옆에 식량이 많으니까 앉아도 되고 여기는 집을 가자, 집을 업그레이드 한 더 올려주고 업그레이드 나무집 저쪽은 러너가 있는 것 같아 저쪽은 러너가 있는 것 같아 오케이 Are you sure? Yeah Okay Are you sure? Yeah You again Great Gotcha Yes Gotcha 뭐 하려고 그랬지? 농장 그리고 제재소 나무중 또 올렸으니까 제재소 팍팍 올리고 신경 확실 확보해 주시고 남쪽 어디서 오든 다 날뚝함정 지을 시간은 충분하고 자원도 그렇고 트럭 차면 진입해라 여기다 해두면 되겠지 여기다 해두면 되겠지 시장 업그레이드도 가지고 약간 사선으로 오는데 지랄났네 지랄났네 약간 사선에서 와 지르 빼고 야 짬이 있지 롤링 리그 아네 1990 1 6 2 3 4 4 5 5 6 5 어깨 5 5 5 5 5 6 5 5 5 일반지 물려주시고 조금만 잡으면 베테랑 되니까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아 동작을 더 줄게요 이렇게 야, 베테랑 커피 주고 죽으면 안되지 베테랑을 코앞에 두고 죽는다 그 말이 안된 일이죠 펼치고 이쪽도 펼치고 우리는 배테랑이니까 러.. 러..럭 러는 떠어도 잡아 더 격이 네 일단은 칩을 더 많이 올리고 지금은 칩을 더 많이 올리고 지금은 칩을 더 많이 올리고 칩에 칩을 더 많이 올리고 칩을 더 많이 올리고 그리고 칩을 더 많이 올리고 이 계획은 그 계획을 불러요? 알겠습니다. 빌딩이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빌딩이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빌딩이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빌딩이 완료되었습니다 빌딩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다음 돈 들어오는 걸로 발리 업그레이드 가지고요 잠시만 에너지가 부족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빌딩이 완료되었습니다 뭐야? 길이 왜 이렇게 되어있지? 여기서 눈으로 봐야 돼 팔리어클 눌러놨고 농장 짓고 농장 하나 더 짓고 빌딩이 완료되었습니다 빌딩이 완료되었습니다 불안한 곳에다가 일단은 발리치어놓고 위쪽 집도 불안하긴 한데 빌딩이 완료되었습니다 빌딩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위쪽은 많이 짓는 곳은 아니고 빌딩이 완료되었습니다 빌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괜히 먼저 섣불리 이거 들어가나 모르겠네 이쪽 집이 불안하니까 발레를 지어주자고 얘네들이 이제 어여 탄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게 됐으면 남은 여기서 더 깨니까 이쪽에서 갖고 오고 뭘 여기서 또 깨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대로 계속 지어주고 여기가 더 깨고 위쪽에서 오는 게 제일 문제거든 방어해야 될 라인 잘 막아주고 테슬라 잘 펴주고 막혔네 여기 개꿀 못 간단 말이야? 그치? 지금은 꾸리고 나중엔 독이 되겠지 저 자리가 다 healthy 또 한쪽으로 이렇게 다 마가주고 나면 응 차라리 집을 더 올릴 때 네 너무 넓게 잼나? 빌딩 컴퓨터 일단 두름베니가 뛸 자리는 아니니까 열심히 테스트슬라 더 쬐주고 13시간 두름돌리 너 막까지 밀었나보다 살짝 좀 부담되나보다 그치? 아, 나 진짜 짜증난다 아, 진짜 짜증나, 진짜 게임이 잘 풀리면 이런 일이 한 번씩 나타난다니까 아, 엔터를 외쳐, 엔터를 레스컨적으로 엔터를 치는 거야, 왜? 아, 진짜 뒷방 짜증나네 업그레이드를 해둘걸, 아... 그냥 먹고 이게, 아, 나 씨 씨부래 지금 뭐야, 텅골드가 팍팍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500밖에 안 되잖아, 더 날려가지고 오히려 아, 나 씨 발레사 못 지웠는데 큰일 났다 아, 나 씨 발레 가야지, 뭐 아는 데서 와주길 바래야 되나? 하하, 진짜 짜증나네 진짜, 진짜 극혐 이번엔 남쪽에서는 발레 두 개 지워야 돼 두 개, 세 개는 지워놔야 되는데, 이거 롤링도 해놔야 되고 아, 나 씨, 흑뚝 그럼, 어차피 얘네가 잡아줄 거니까 이거 발레가 없잖아 와드가 되어있죠 와드가 되어있죠 이쪽은 다 됐고 서쪽 지금 망했잖아 지금 제발 위쪽에서 하라 위쪽 서쪽이면 막고 아래쪽 서쪽이면 못 막는다 여기서 돈 들어올 데는 없단 말이야 여기서 돈 들어올 데는 없단 말이야 위쪽 서쪽이면 잘하면 막아 빨리 하나 더 올리자 지금 옆에서 온다면 만약에 지금 옆에서 온다면 아유 진짜 이것만 아니었으면 됐거든요 아 나 씨 멀쩡한 걸 왜 다 부셔가지고 씨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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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 어우, 짜증나 진짜 롤링이나 해봅시다 롤링이 더 잘한다 롤링이 더 잘한다 러저렛 그럼 300이 없어 천하에 내가 300금이 없어서 아휴... 이렇게 가난한 삶이라니 겨우 어쩔 수 없지 죽음이란 그런거지 나머지 미친 듯이 올리고 나무를 확실히 늘려서 나무를 확실히 늘려서 네 그냥 잠 안 되지 않아 잠도 안 되는 게 말이야 어디서 확실 나무를 지금 시작합니다 뭐 하나 찍고, 억울 하나 좀 끌까요? 아니? 미쳤어? 그렇게 시간이 남아둬라? 억울 끌게? 미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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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그거 가죠 1000골드, 이제 여기서 돈 플러스 되면 1000골드 되니까 이거 갈 수 있나? 에너지 충분하지? 20 일단 석재공방을 올리고 은행 업그레이드 가고, 은행 짓고 1 1 1 1 2 2 2 3 아까 미친 짓을 하나 했지만 그래도 잘했다 그제? 아 ... ... 어우.. 풀링 돌리다 죽을때네 먼저 uni 업그레이드 이렇게 자, 여러분을 확보하고 Has there not been an upgrade? 뇌에 Magn상이 앞두 scalable 가 earbuds 한번 더 롤링 하자 롤링, 풀링 저기까지 가면 안돼요, 너무 많이 갔어요, 지금 돌연변이 뛸 수 있어요 저 앞에서 풀링하면 돌연변이 어그로 끌려서 됩니다 일단은 스스나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위험했다 이건 어떻게 막을 거였냐면 사 시장 사 거든 은행을 가 은행을 가 은행 가야 돼가지고 지금 아무도 못하고 있네 은행이 1000골드거든 그래서 지금 뭘 못하고 있긴 해요 괜히 돈 쓰지 말고 한번만 더, 이렇게 가자 은행 다음 턴에 올리죠, 무조건 진짜 다음 턴에 올린다 다음 턴에 올리면 내가 사람XX가 아니다 철전 팔면은 올려, 그치? 이거를 여기를 보시고 이렇게 놔주면 끝난다 끝난다 이제는 1000골드 훨씬 훌쩍 넘으니까 다음 라인 방응 막고 배럭 3개 올려 3배럭으로 3배럭으로 이제 방응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배럭 올리죠 또 안될 때는 철도 만만한 게 철이지 뭐 지금은 철 그렇게 필요하고 초반에는 어차피 다 팔릴 철들이 돼 또 다음은 도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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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You pay. Okay, I hope you're not wasting my time. Roger that. Gotcha. What? Yes. Is that all? So boring. 저기 집을 하나 부시고 있네. 제일 중요한 게 안전해야 되는 거. 남쪽이잖아요? 오발리로 막자고? 롤링 겁나 해서. WHAT? 오발리가 못 막을 게 어디 있어? 저 풀링을 잘 하려면은 확실히 여기를 좀 해 놓고 병력 진짜 많이 오겠다 옳지? 응 이쪽에서 막아야지 돌집 올려주고 돌벽보다는 돌집 먼저 위험했다 선수교차 하면 큰일 나고 일단은 버텨야 돼 이거 관리까지 뷰를 없었고 요거 관리까지 뷰를 없었고 이제 선배럭에서 수납 뽑고 공격이 잘 못하고 그래서 관찰 좀 하고 그러면 돌집을 해야지 그러면 수나를 모아야 되는데 수나를 모으는 것보다 돌집을 먼저 올리고 수나를 빨리 뽑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수나를 빨리 뽑는 게 나을 수도 있고 34일까지 시간이 많아서 발전석 그래도 해놓고 상태로 풍차 보이더 돌집어릴 땐 발전소가 나와서 스납 뽑고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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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집이냐 돈이냐 그것이 문제다 초반에 집 다 날리면서 잠깐 위기가 왔지만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간 것 같아요 야 너는 롤링이 재주가 없구나 넌 이것도 못 긁으면서 감히 최전방에서 롤링을 해도 되는 거야? 너도 갇혔다 아니 넌 베테랑이야 넌 나름 롤링의 베테랑이야 롤링이 최고봉이구나 네가 발전소 하나 올려주시고 세마루 눌러주시고 오케이 그게 다? 너무 부끄러워 오케이 로저라트 분명하니? 분명하니? 저거까지 먹어야 되는데 한번 더 오자 너의 실수로 너의 실수로 너의 실수로 두 번을 왔다 갔다 할게 생겼보다 네 네 네 네 네 네 오케이 네 스납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네 caf 이거 너그러가 너무 심한가? 그치? 순아 뽑고 12순아 조금 쉬었다가 또 뛰자고 돌벽 올려주시고 저기 왜 이렇게 애들 많아? 아이씨 망했다 굿발대가 나서서 저거 마무리 해줘 마무리 됐지 마무리 됐지 톰골드 1,700원 일단 돈이 돼야 그 다음을 할 수 있는거야 이게 머니가 중요하다 돈은 다 빨라 쓸 정도로 지금 아 순아 18순아 30순아 맞춰놔야 웨이브 막지 한 50순아 돼야 요 위해지 바로 밀고 위해지 밀기 전에 돌연변이 먼저 그리고 와야되는데 타이탐 극각 타이탐 많이 뽑을거니까 쥬쥬 돌려주고요 쥬쥬 돌려주고요 쥬쥬 쥬쥬 이천이잖아 이천 이천이잖아 이천 머니가 진짜 중요해 머니가 진짜 중요해 아쉽단 말이야 이렇게만 해도 얘는 이렇게 좀 한번 탁 펴서 확인 좀 해주고 병사 포크 병사 포크 병사 또 눌러주고 나무를 역사 좀 더 가져가는게 좋을거 같거든 벽을 먼저 짓고 관리 짓고 지금 관리가 깨줄 수 있어서 27순아죠 느긋합니다잉 안돼 어? 되나? 꺼져 밖으로 좀 더 지워놓고 주저소 올라가나? 못 올라가나? 에너지 에너지는 뭐 풍채로 가야지 병사 또 눌러주고 30순아 뭐했죠 풍차 더 지워주면 돼 텅 선택해분 풍채로 한번 살펴보고 여기가 막힌 거고, 여기가 내려오는 거잖아? 그에 대한 데뷔 해줘야죠 올려주자 주주선 그렇지 저기로 오는 게 맞지 무사 뽑고 농장 짓고 주주선 올라가고 있고 주주선 올라가고 있고 나무좀 사서 할래와서 지워놓고 여기는 저 위쪽을 최대한 주시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기 드론 바니가 뛰면은 계획이 너무 차질이 생겨서 갑자기 라이브와의 제과는 그런데 나무좀 사상 신나가 udicier 남미가 거짓말 추천받는 중 라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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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만요. 계속 문자가 오는 거지? 뭐 그게 중요한 연락 안 오죠. 아침부터 중요한 연락이 올 게 없지. 돌이 30 부족해. 유닛을 받았지. 그럼 받겠지. 당연히 받겠지. 이리 올라와. 이리 올라와. 바로 위쪽에다 찍어놓죠. 그냥. 귀찮은데. 이제 부족해. 이제 부족해. 이제 부족해. 이제 부족해. 이제 부족해. 우리 일단 발전제 세습장 먼저 가자. 지금 있는 채숙자 발전부터 시키는게 먼저일 것 같아 그리고 돌 모으는 걸로 돌지볼 리고 중앙더 캐고 중앙더 캐고 병사 뽑고 중앙더 캐고 중앙더 캐고 중앙더 캐고 중앙더 캐고 아, 후관 염두 캐고 해석 지민 갈 수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해주고 석유가 20씩 필요해 석유 졸라 맞네 여기 돌 위주로 돌만 업그레자고 돌만 돌도 없지 여기도 있다 이렇게 돌이서 들어야지 이게 따로 붙는단 말이오 발전소 발전소 두 개 지워놓고 17라면 하나 가지 뭐 이렇게 해주고 공화 기술은? 공화 기술을 올려주고 농장 더 올려주고 업그레이드 가고 돌집 올려주고 뭔가 전보단 좀 더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집을 좀 빨리 쬐고 있어서 남쪽에서 마글 고트륨이 아주 뻔해서 마글 고트륨이 아주 뻔해서 큰 어려움 없이 마을 것 같애 잠깐만요 뭐해 자꾸 울려? 음... 여기를 돌벽으로 해놔야지 이제 여기를 돌벽으로만 해놔도 크게 문제가 없다 저기 집에서 어그로 끌려서 오는 거거든 조금만 병력 빼놓고 나면은 할만합니다 여기가 좀 얇지만 그래도 뚫리지는 않을 거다 어이 씨바 뭐야 아 아까부터 뚫이라네 또 아 왜 자꾸 지랄이지 아 와우 진짜 짜증나네 acional northern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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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ralna 뭐한지냐고 이게 오늘 뭐 마가씨였나 헉C 몇개 지었어 지금? 13개 60하면 안되거든 엄청 부족하거든 지금 망했다 진짜 망했다 이게 된일이었냐? 된일이 진짜 어처구이거 뭐하자는건지 지금 나는 그냥 하아 요건 솔직히 인정해야됩니다 이거 아 하C 아 멀쩡했던 내 삶에 아주 그냥 지옥을 선사해주는구만 위로 올라가 나이스 타겟 조심해서 합시다 아 나 짜증나서 진짜 잘 되는 게임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옆에 있는 집 먼저 부시는 게 낫겠는데 네 45일 전에 저기 집 부시고 아이C 어떤지 살펴놔보자고 아 목재 내 라이퍼이 준비가 되어있어 여기가 따라 붙어있어 나이스 타겟, 로리아다트 해놓고, 여기 저 한번 먹고 일은 좀, 일 먹기까지는 그렇군요, 그렇게 궁하지는 않은 거고, 삶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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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 신경 더 시청해 볼 데가 없잖아 조금만 에너지 비축했다가 한 툴만 기다렸다가 타나토스 타이탄 가고 예이버 한 번만 더 먹으면 되니까 이런데서 아마 서쪽에서 오면은 양갈래로 올 거거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제비가 돼 있어야 돼 타이탄 2개 부셨으니까 이정도면은 뭐 너네들이 헐돌이 다 했고 돈 들어온 대로 계속 집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이렇게 풍체를 가고 이번 웨이브 들어오는 거 막은 다음에 결정사는 더 가고 창고 하나 올리자 타이탄 3개 눌러넣고 미리 남은 거 집 올리고 형사 뽑아주고 타이탄 한 개만 나와도 저거 째러 갈 수 있는데 일단은 조심만 합시다 나 지금 좀 더 몸살해 그냥 뒤로 다 빼 동쪽으로 위아리로 나눠와 망했다 바로 위아리드 집이 있었네 밀분은 밑으로 보내고 밀분은 위로 보내고 조금은 위로 가 이거 맞고 움직여야 되거든 이건 발전된 농장 농장 발전시켜서 여기서 일단 크자 시장 하나 지어서 식량 부담을 좀 떨어뜨려주고 싶은데 전원을 위로 오는 거면 위에서 막으면 되는 거고 이제 또 눌러주고 아래쪽이 아닐 것 같으면 아래쪽은 이대로 아래쪽 치면 되고요 일단 뭐 집이라도 지어서 이 봉타도 활용을 하고 맨 자원 남는데로 계속 집을 올릴 거니까 이번엔 이거 밑으로 안 온다 아래쪽으로 빼고 병사 뽑고 아래쪽으로 빼고 병사 뽑고 여긴 여긴 잡는대로 위에 칠 거 없네 아래쪽으로 빼고 병사 뽑고 농장은 보자 50골드 쓰고 탄당 50골드밖에 안 전력 30이야 아우 전력 되게 많이 없네 나무가 없잖아 그치? 나무가 없단 말이야? 풍차 좀 조심해야 되는데 풍차 좀 조심해야 되는데 풍차로 떼우자 풍차로 떼우자 지울 자리 많아 안 지워서 그렇지 아우 전력 살oms의 icting 일단 적당량의 분배를 해줘야 보고싶다 이때 네 Beautiful cor OK 패턴 뽑아주고 돌 되는대로 집을 올려주고 더 우울ите empty 양자 중간에 멀쩡 탈툰 if 안내 누가 누가 자꾸? My machine is ready Yes The mighty Titan is here There's no way to go here It's nice It's nice Let's go Shenmix He's going right on the right to the right 사십 철이 필요해 사십 철이 필요해 안 나온 애들이? 아닌가? 이철이잖아, 이철이야? 나무 키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너무 부족해서 전기 자, 국조기란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그 어떤 때 보다 잘 되고있긴 한데 잘 되고 있는게 잘 되는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 위에 정리하고요. 이쪽 위에 정리하고요. 텔레스 테슬라 마치 이렇게 해 놓고 여기를 그냥 이대로 놔두는거지 타워를 다 짓는게 아니라 이거 일단 끝으로 가자 다같이 가절로 저기 정리하고 오자 얘들 이쪽으로 동쪽 정리해야 되는 명력이고 요거는 이렇게 10명 10명 나눠서 그냥 나눠가지고 여기저기 맞고 여기 다 먹고 얘들은 위로 아예 올라가고 여기도 위로 아예 올라가 이제 나무가 얼마나 필요하느냐가 이제 자원도 많은데 지울 수 있으면 지는 것도 괜찮고 너무 많이 지지 말고 조금씩만 지울 수 있으면 더 좋아해 그 자유를 참고 지울 수 있으면 안 됐지 자, 다시 자원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지팍팍 지워 가면 해도 되네 그냥 짠, 빨리 지워도 되네 빨리 지워도 무난하게 막는데 뭐 잘 올라가고 있군 여긴 훌륭하네 계속 계속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서 계속 코크레이디를 해주고 잠깐만 철 좀 사서 설계도 하나 캐주고 창고 하나 지어주고 이 농장 이 농장 이 농장 이빙을 빼고 으흠 이빙을 빼고 으흠 이 농장 으흠 저건 잡고 오자 다시 복귀 잘해 복귀 병이 다 위로 빼고 응 다 빼 다 빼 서쪽이 어딜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아래쪽도 벽은 잘 막아놓고 이리로 왔지 시앙놈이 새끼들 이리로 오는게 아니라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내 손말이나 보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고 잠시만요 안녕 잠시만요 자 밖으로 내보내면서 이쪽으로 먹고요 서쪽 너희들은 낄낄낄낄낄낄끼바바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치? 거치로 잘생겨내내내내내여 잠시만요 내 랩이 다 완성되어 저거 사라진 동쪽 정리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집을 늘릴 게 아니라 아 그니까 집을 늘려야 될 때야 지금이 지금이 내가 말했던 그 집을 늘려야 되는 유 yapıl 거 같 911 나의 대신이 이렇게 덕분에 이렇게 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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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터졌으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 게임 끝나는 거 게임 끝나는 거 방금 터진 게 테슬라 쓰면 그냥 그냥 게임 쫑 오케이 게임 끝나는 거 게임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cuse me? Your neighbor at your side. I need to kill something. I don't matter putting a bullet through some brain.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The mighty titan is here.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Damn, lovely death. Yes, sir, I want to kill. That's a certain kill. If you're wrong, you can kill something. If you're in the middle of the side. Yes! What can I do for you, sir? Let's go. Yes! The mighty titan is here. Attention.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Death, lovely death. Hello. Sniper is ready.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Units under attack. Also, the We have to build a house. We should divide the house. please 돼지 증명은 자꾸 내려옵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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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바꾸고 정리한 다음에 바꾸고 여기도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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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디어 조리 굿 적군 네 남죽이잖아 남죽 망했다 등장 잘 seguinte 다 뒤로 빠져 야, 이대로 올리면 한참 걸리는데? 미치겠네 밀어 우리의 힘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나눠야죠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면 막, 이화력은 막지 2-2 듬뿍 상장 지평์ 피곤 주카스탑 1을 하쿠 아따 여기 집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뭐 애들 배치하는건 정말 게똥인가 게똥 잘 못해 잘 못해 잘 못해 270 순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간은 준비가 되었나요? 정말! 제 마신이 준비가 되었나요 이 마이티 타이탄이 여기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쪽은 먹지 않는걸로 하고 저기 먹는거 너무 귀찮다 오지도 않으셨죠 그 Jingle 헉 그릇 마지막 에이브 마지막 에이브 마지막 에이브 업그레이드 좀 합시다 승리의 벙커 공기에서 올려주고 5,000명은 넘겼고 잘 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그치 이제 병력을 좀 배치를 해놔야지 슬슬 생산해서 이렇게 따라 올라오고 그 이거 해주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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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는 이 협곡에서 막자. 협곡 수비 뭔가 멋있다. 다 빼서 돌려보내고 신화 계속 생산해주고 인구소 5,500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벽 두껍게. 벽만 두꺼워도 다 막아요. 여기도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쯤에서 막자 그냥. 이제 병력 빼서 분산철로 보내주고. 이쪽으로. 이건 막았다. 턴골드가 7천원씩 이렇게 찍히는 일이 별로 없거든. 이번엔 되게 뭔가 다 좋았어. 이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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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눌러주고 보내고 보내고 침묵이 탐망기 다 깬 것 같아 여기서는 이제 병력이 조금 적다 싶은 이런데는 그냥 달리만 그냥 달리만 많이 지워놔도 이분을 해줄거고 행사가 있으니까 으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 싹맞고 돈이 많아야겠네 역시 자본주의 정국이 스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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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막하면 이게 막혀서 안되고 살펴봐 살펴봐 어디 살펴봐 오케이 이게 맞겠고 여래는 맞겠나 이거? 아래가 좀 많이 부실하다 이쪽은 막을만한 정도로 오고 여기는 뭐 막겠고 차가운 여기에서 방어 막으면 돼 사람의 미성된다 막았고 저쪽은 일단 놓고 다 막았지 오케이 잠수짝 타러 가자 아니요, 지금 부시면 안된다 이러한 건물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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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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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